1.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안녕하세요. 첫썸TV란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현재 테슬라가 가진 한계와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다양한 주제와 엮어서 다뤄드리려고 하구요. 첫번째 이슈는 중국산 하이랜드와 모델과의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테슬라에서 또는 일론이 우리 한국 시장을 위해서 하이랜드와 모델와의 가격을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이 얼마까지 내려가든 거기에 맞춰 계속 내려줄거야. 또는 전기차 시장은 치킨게임이야. 테슬라는 이 치킨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내려줄거야 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이런 의견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어제 발표된 2023년도 3분기 테슬라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233억 5천만 달러를 기록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한 수치구요. 물론 여기서 와 이 시국에 매출이 오른 거면 잘했다 역시 일론 최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6%나 하락했습니다. 이건 2022년 3분기 17.2% 대비 반토막 이상 난 수치구요. 순이익 역시 2022년 3분기 32억 9천만 달러 대비 무려 44%나 하락한 1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매출을 기록했었던 2023년 1분기 지표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이 233억 3천만 달러 이번 3분기 매출이 233억 5천만 달러입니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 순이익과 영업이익률 은 어떨까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1.4%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 이 7.6% 입니다. 순이익 역시 1분기 25억 천만 달러 이번 3분기 순이익이 18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순이익을 원화로 환산해 보면 올해 1분기 3조 4천억에서 3분기 2조 5천억으로 매출액은 1분기 가 비슷하지만 순이익은 무려 9천억 원이나 증발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테슬라가 현재 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가격이나는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수치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계가 놀라고 독일인 망연자실한 테슬라의 치킨게임 성적표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여전히 잘 살아남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기차 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테슬라가 내연기관 회사들과 힘겹게 싸우는 동안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춰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이 메인스트림 이고 당장은 테슬라와 계속 싸워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 겠죠. 따라서 테슬라와 계속 싸우기 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전기차로 빨리 바꿔봐야 테슬라만 좋고 기존 내연기관의 주도권을 가진 회사와 나라들은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에 비빌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이건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차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고요. 자 정리 드리면 저는 이번 3분기 테슬라의 실적이 이익을 최대한 짜낸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최대한의 수치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격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을 얻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하이랜드와 모델화의 가격 역시 더 이상은 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이건 제 기존 의견과 같다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찻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